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유튜버 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을 기본 아이템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가을에 기본 아이템들은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롱슬리브, 맨투맨, 후드티가 있습니다 셋 다 우리가 가을에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될 아이템들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롱슬리브, 맨투맨, 후드티는 전부 다 마우이 앤 선지라는 브랜드 제품들입니다 제가 먼저 브랜드 측에 요청드려서 제품만 협찬받아서 진행하는 영상이면 알려드리고요 금전적인 지원은 전혀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우이 앤 선지가 이번에도 래퍼 레디님과 협업한 아이템들을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우이 앤 선지와 레디님의 감성에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이 앤 선지는 미국 브랜드로 1980년에 론칭한 서핑 앤 액티브 스포츠 패션 브랜드입니다 쿠키 회사를 시작으로 론칭한 브랜드라 쿠키로그 아트웍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롱슬리브입니다 색상은 슬레이트 블루 살짝 물빠진 네이비 컬러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피그먼트 느낌으로 은은한 색감이 나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으로 판매 중이고 가격은 4만 9천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마우이 레디님의 어떤 그런 콜라보 메리트가 아니었다면 좀 비싼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반적인 사이즈의 핏으로 마우이 앤 선지의 시그니처 쿠키 로고가 등판의 아트웍으로 표현되어 있고 전면에는 레디님 몸에 있는 파인애플 아트웍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레디님한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보시면 왜 등급 옷이 파인애플이지? 하실 수 있죠 소재는 중량감이 있는 국내 원사를 사용한 면 100% 16수 싱글 원단에 덤블 워싱 가공을 하여 세탁 후에도 수축률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덤블 워싱 가공은 세탁 후에 될 제품의 변형이 크게 없이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저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미디엄을 착용했는데 세미 오버핏 느낌으로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되게 가볍고 편안하면서 사실 저번에 이미 판버 착용하고 나갔다 왔는데 따로 스팀 같은 거 안 했는데 주름도 안 가고 착용감도 되게 좋고 부드럽습니다 저는 캐주얼한 스타일을 가장 좋아해서 스웨트 팬츠와 매치시켜봤어요 흰색 반팔로 레이어드해져서 센스있게 경계를 완벽하게 나눠주고 편한 캐주얼 스타일로 꾸민듯 안 꾸민듯 느낌이 무신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맨투맨입니다 색상은 차콜 화면에서는 그냥 좀 갈색으로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맨투맨은 총 5가지 컬러로 지금 이렇게 판매 중이고요 가격은 62100원입니다 전 일반적으로 맨투맨이 7만 원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지금 6만 원 초반대로 판매 중이네요 이 제품도 앞서 보여드릴 롱슬리브와 아트웍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롱슬리브가 맨투맨으로 나온 거랑 이제 핏이 다르다는 점 오버사이즈 핏으로 174만 58인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 미디움을 착용했을 때 이런 핏이 나옵니다 보시면 어깨라인이 되게 밑으로 내려가 있죠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남칠룩 스타일을 좋아해서 맨투맨보다는 롱슬리브를 더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맨투맨 죽었다 깨어나도 맨투맨을 고를 겁니다 이 제품은 롱슬리브와 마찬가지로 선불 워싱 가공 처리가 되었고요 넥라인은 커버 스티치로 이중봉지하여 몸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저는 되게 일상적인 캐주얼 와이드 팬츠와 매치하고 싶어서 선택해봤고요 요즘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와이드 팬츠에 꽂혔는데 편한 캐주얼 와이드 코디로 되게 예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근데 핏이 정말 대충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난 그런 핏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캐주얼 끝판왕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의 아이템 후드티입니다 후드티는 캐주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뭘 입든 후드티가 들어가면 그냥 캐주얼한 무드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후드티가 심지어 오버핏이다? 말 다 한 거죠 오버핏 세미 오버핏 후드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후드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후드티는 무슨 슬림하거나 레귤러한 그런 후드티 입으면 되게 없어 보인다고요 팩트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드티는 확실히 좀 크게 입어야 그 후드티의 매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찰지게 느껴진다고 생각됩니다 후드티는 이렇게 총 3가지 컬러로 판매 중이고 가격은 7만 1,100원입니다 후드티치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닌 살짝 나가는 정도? 그 정도라고 생각돼요 이 제품은 앞서 보여드린 롱슬리브 맨투미 아트웍과는 다르게 후면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아트웍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 브랜드답게 USA 캠성 앞 중앙부엔 역시 레디님의 타투 파인애플 아트웍 두개 같은 경우 봄, 가을에 활용하기 좋고 겨울에는 이제 이너로 아우터 속에 활용하기 충분히 좋은 그런 두께감입니다 한 173에 58 기준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 미디움을 착용했더니 역시 상품명처럼 오버핏을 요렇게 아주 이쁜 핏으로 잘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역시 이렇게 밑단 길게 빼줘서 레이어드 해주는 맛 이젠 뭐 말 안해도 다 아시겠죠? 전 역시 와이드 팬츠와 매치시켜봤고요 흑청을 착용해서 톤톤 느낌으로 매치시켜봤습니다 아주 만족 저게 다 그린 컬러 신발로 포인트 진짜 안 꾸민 느낌이 나는 캐주얼한 패션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우이 앤 선즈 아이템으로 곧 다가오는 가을에 할 수 있는 평범한 캐주얼 코디를 보여드렸고요 코디 참고하셔서 다양한 멋진 스타일 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